러시아 러시아 생을 권하는가를 거요한 촌야와 촌 본나무에 물어보라 그 나무 밑에 묻혀진 병사들에게 물으라 그 후선토른 말하리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전쟁을 원하는가를 이 나라 병사들이 목숨 맞춰 바란 것은 내 조국만이 아니라 온 세상 평화였네 추억도 깊은 엘바가 그 기술에서 만났던 병사들에게 물으라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전쟁을 원하는가를 우리 우리는 싸울 줄 한다 그러나 원치 않는다 또다시 병사들 이 땅에 흐르는 것을 어머니 어머니에게 물으라 아내 둘에게 물으라 그러면 할 수 있으리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전쟁을 원하는가를 걸음 노동자 노민 노부도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그곳은 알게 되리라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러시아 사람이 전쟁을 원하는 바른 캣